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가 대학가에 이어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확산되자 여러 학교가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죠. 이 가운데 한 학교가 실명으로 딥페이크 설문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지난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에서 딥페이크 쓴 학생 잡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고 있는 사진입니다. 한 학교의 칠판 위에 설문조사지가 붙어 있습니다.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사용 유무 설문조사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아래로 이름과 전화번호, 사용 유무 등을 표기할 수 있게 돼 있죠. 문제는 모든 게 실명이라 설령 누군가 텔레그램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결코 명단을 작성하지 않을 것 같아 설문조사에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. 일본 네티즌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. 이들은 눈 감고 손들어 수준이다.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으라는데 대체 누가 자수하겠냐. 저게 지금 대응책이라는 건가? 대체 누가 기획한 건지 어이가 없네. 그냥 보여주기 식인 것 같다. 가해자 나와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. 딥페이크 사태의 대처로 논란이 된 학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.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딥페이크 피해자가 발생한 학교에서 여학생들만 학교 강당에 따로 불러 각별히 주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. 한편 올해 1월부터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는 총 196건에 달하는데요. 대부분 중고등학생 피해자였지만 초등학생 피해도 8건 확인됐습니다. 이에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꾸리고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.